안녕하세요. 아차산 등산 후에 가기 좋은 든든한 맛집 소개하러 왔습니다. 바로 아차산 김까네인데요. 영화사로 따라서 손두부집이 많이 있는데 평이 좋은 아차산 김까네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삼겹살부터 두부김치, 물맛국수까지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좋았는데요. 도토리묵 먼저 시켜보았습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맛의 양념이 맛있더라고요. 탱글하고 쌉싸름한 무게식감이 너무 좋았고요. 야채도 푸짐하게 있어서 막걸리랑 먹기에 궁합이 좋았습니다. 곧이어 물맛국수도 나왔는데 더운 여름에 시원한 살얼음 국물을 떠먹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두부김치는 달달한 김치볶음이 따뜻한 두부와 잘 어울렸고요. 막걸리 안주로는 1등이죠? 주먹밥 같은 게 있었으면 딱같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김치볶음이 일단 너무 맛있었습니다. 양념을 쓰시는 게 확실히 맛집 느낌이 나더라고요. 두루치기 소자를 시켰는데요. 매운 갈비찜의 비주얼로 나오더라고요. 지글지글 끓이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참 맘에 들었습니다.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도 고기랑 찰떡이었고요. 라면 살이나 볶음밥을 못 먹은 게 아쉬웠습니다. 매콤한 양념이 끝내줬다는 아차산 찐맛집 인정입니다. 등산 후 막걸리 한 잔 먹기에 딱 좋은 곳이었네요. 배부르게 잘 먹고 왔습니다.